오늘 방송국 일찍 가야되는데요. 20분까지 가야되는데 지금 몇시지? 지금 19분, 19분, 19분 망했어 그냥 왜 이렇게 귀엽다 방송국에 들어왔습니다. 다행히 도착을 했고요. 이제 회의를 해야 돼요. 지금은 2학년 친구들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배웠던 걸 가르쳐준 보람이 있어요. 저희는 지금 영상 성질이 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? 영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마이크 있고 마이크 선 이건 좀 긴 줄이고요. 여기는 카메라에 관한 물품들 여기는 카메라가 있고 여기는 보조선 그리고 리모컨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숙무관 저희 축제나 아니면 학부모총회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저희의 역사적인 보이시나요? 2013년부터 여기는 2012년 여기는 이제 2008년대도 있고요. 저희가 지금까지 카메라로 찍었던 모든 기록들이 여기에 다 놓은 게 있습니다. 끄는 전화줄게요. 소중할게요. 이거는 엔지니어가 음향을 조절하는 믹서이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차임이랑 PC음성인데 차임은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베일소리를 담당하고요. PC음성은 영상이나 노래를 틀 때 음향을 조절합니다. 그리고 1, 2, 3, 4층이랑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이게 저희 방송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입니다. 이거는 저희가 아침에 와서 시부를 맞추는 건데요. 지금은 이제 7교시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아침에 오면 항상 이렇게 시부를 세팅해줘요. 그래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수업에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도경이랑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 도경씨 지금 카메라로 뭐하고 있나요? 카메라 점검하고 있어요. 안녕하쏭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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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